우리 차장대 찬양처럼 어디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위드 이만누엘 원내스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I pray that just as the choir prays that I pray that you will become the witness that you will become the witness of with Emmanuel 원내스 wherever you are. 자 오늘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이에요. So the title today is you have great faith.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크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Now Jesus complimented this faith of a Canaanite woman to be great.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예요. Now when we say great here in ancient Greek the language is called megas. 영어 성경에는 grace으로 나와있죠. Now if you look at the English translation it says great. 그런데 이게 메가스라는 것은 메가톤이라는 단위의 어원입니다. But when we say megas it actually becomes the origin, the root word for this megaton, the word. 이게 핵이나 무기의 폭발력을 측정하는 단위이죠. Now this is a unit to measure the explosiveness, the power, and the strength of a nuclear weapon. 어마어마한 등급이나 이렇게 큰 힘을 표현할 때 상징할 때요 메가톤급이다 라는 것을 많이 쓰죠. So we use this expression commonly where we're expressing great amount of level or great strength. We say oh it's at the level of a megaton.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한 여인에게 이렇게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칭찬을 넘어서 극찬하시는 거예요. So this is more than just a compliment that Jesus is giving to this Canaanite woman when he compliments her faith.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가나한 여인의 믿음과 같은 그런 메가톤급의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맞습니까? 어떻게 살면 되죠? 간단합니다. 믿으면 돼요.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스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 믿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왔잖아요.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정말로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온 이유는 자기의 딸이 귀신이 지금 들렸다고 해요.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이 바로 고쳐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방일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십니다. 이 상황을 쉽게 표현하면 대놓고 지금 인종차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욕감을 줍니다. 이런 짧은 대화를 통해서 가나인 여인에게는 마지막으로요 네 믿음이 크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극찬을 하셨는지 오늘 이 가나인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창세기 3장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금 자기의 딸의 문제가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들을 지금 이방인까지 이방 지역까지 다 퍼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이슈가 된 사건들이 많이 지금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딸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 다윗의 자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라는 대명사를 쓸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정확하게 보면요 그냥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뜻은 헬라우로 키리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뜻은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In other words she gave this confession saying that Lor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방인 입에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미리 고백한 겁니다. 성경을 정통한 바리새인들도 몰랐던 이 고백을요. So this was a confession that even the Pharisees who knew Bible back and forth was not able to give.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헬라 문학권에서 사는 이방여자가요. Now she was a Gentile She was a living in the culture of Greek She was a Gentile.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Now we see that that person confesses that Jesus you are my Lord my Master. 예수님 속으로 깜짝 놀랐겠죠. So Jesus must have been really surprised.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ven today through this worship I really bless you in my name and know that you would be able to restore the essence of faith.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Now when we say we believe Jesus to be the Christ what do we mean? 그리스도만이 참 왕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We're saying that we believe that only Jesus is true king.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다는 겁니다. It means that through Genesis 3.15 the head of Satan is already crushed. 요한 1서 3장 8절에요 마귀의 일을 면하시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Just like it says in 1st John chapter 3 verse 8 the one who crushes the work of devil is here. 지금 가난한 여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Now then what kind of situation was this Canaanite woman in? 그녀의 딸이 귀신이 들렸대요. Now her daughter was demon possessed. 무슨 말입니까? What does that mean? 이 창세기 3장의 사단은요 예전에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It means that this Satan from Genesis chapter 3 is working before and now. 언제 들어가고 파고 들어갑니까? Then when does he go in and penetrate it and enter. 복음이 희미할 때요. When the gospel is diluted. 언약에서 멀어질 때요. When they grow apart from the covenant. 사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Then Satan will seize that very opportunity. 그래서 사단은요 복음 아닌 곳에는 다 파고 들어갑니다. That is why Satan penetrates anything and everything that is not the gospel. 말 그대로 빈집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So literally he is looking for empty houses.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똑같은 본문이 있어요. That's why if you actually look at Mark chapter 7 there is the same passage that talks about this.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다 라고 합니다. And if you look at it in verse 29 it says For such a reply you may go the demon has left your daughter. 이 사단의 주 본거지가 어디라고요? 사람의 빈집을 노린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사단은 언제든지 파고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도덕질해간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도 영적 세계 놓치면 다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귀신 들렸다 눈깔이 뒤집히고요. 거품 물고 그게 귀신 들린 거는 그거는 드러난 문제고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난한 여인에게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뛰어난 의료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값진 보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딸이 나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백마탄 왕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만 가지가 다 있어도 한 가지가 없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성경과 현장을 통해 미리 보이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장세기 3장, 6장, 11장의 시대구나.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사단의 권세 해결할 길이 없구나. 그 믿음을 확인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이 시대에는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 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선포하는,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메시야를 믿는 신앙 이 그리스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밖에 없다는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운명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기신 분입니다. He is the one who has delivered and saved us from the authority of hell to the embrace of God.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이기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위치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옥 갈 운명에서 하나님의 품인 천국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We are the beings that has been moved to the embrace of God from this position of death.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위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Then on this earth we need to live with that spiritual position. 이 땅에서의 위치는요 세계보고만 할 축복의 도구일 뿐입니다. Now position on earth those are simply tools for us to do world evangelization with. 그 위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Now it is not that we live with that position.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The true spiritual position of you and I is a life to fulfill and fulfill God's kingdom. A life that is with God.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this? 믿으십니까? Can you believe this?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You're not alone. 창조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The creator God is with you. 전능자가 여러분을 도우신다니까요. The almighty one aids you.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Nothing becomes a problem. 교회 문 탁 나가는 순간 하나님과 이별하지 마시고요. As soon as you leave the church door do not say goodbye to God.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with 인만우의 원네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But wherever you go I really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would live a life of with 인만우와 and 원네스 in which you are with God. 이게 믿어지는 인생이에요. We're talking about a life in which we are able to believe this. 성경의 인물들은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That's why people in the Bible the characters in the Bible were not shaken no matter what circumstance they faced.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거든요. Because they were living a life that is with God.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With the power of the blood He is with them guiding them and working upon their lives.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He became the way of life.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Through the word even now He is guiding the path of our lives. 그래서 은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보금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With no other name can you overcome the authority of sin and death. 예수의 피로만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And only by the blood of Jesus all the problems are finished. 이미 법적으로 끝내신 겁니다. Legally already He finished it all. 로마서 8장 이 자리잖아요. That's Romans 8.8 verse 2. 그냥 생명의 성령이 아니에요. It's not we're simply saying that oh the spirit of life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랬어요. But it was the law of spirit of life.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He set you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그래서 우리는 잡혀있는 인생 아닙니다. That is why we're no longer living a bound life. 예틀에 걸려있는 인생 아니에요. No longer living a life that is trapped under the past. 영적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 잡힌 인생입니다. Of course you may have some spiritual problems but our real status is the status of being held by God's hand. 그래서 혼자서도 당연히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That is why God has given us this mystery to us by which we can survive wherever we are by ourselves.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That is why we say spiritual summit. 이제는 혼자 살아남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And now not only for us to survive on our own but He has called us to save the field. 무엇을 가지고요? With what?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요. With your work. 여러분의 기능을 가지고요. With your skill sets.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Now we call that skill summit. 이제는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And now it is a very fact that God has called you and I as culture summit to save this age and the church.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And He has given us this name by which the entire creation has no choice but to obey. He has given that to us.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뭘 자랑할래요? Then through our lives what are we going to brag about? 내가 가진 이 복은 This gospel that I have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really bless you and I believe that you would live a life only boasting about Christ. 자, 두 번째로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And secondly, what kind of faith what is this faith of the Canaanite woman?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Now, what do we mean by this then? 예수님을 그냥 나의 주인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분의 권세를 내가 인정하고 따르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대화를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도 짜증 냅니다. 저 이방여자 다시 돌려보낼까요? 하도 부르시지니까 예수님이 그때야 대답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위하겠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자랐다. 내 딸을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24절에 뭐라고 되어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거야. 이방인들하고는 관계없어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난한 여자가 지금 주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는 나와 관계있다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돌아오는 답은 뭐죠? 난 너랑 관계없어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절을 하고 관청합니다.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세요. 간청하는 여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을 약간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너들은 개야 너희들에게 돌아갈 구원의 축복은 없어 너희들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꺼지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난한 여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 진짜 너무하네 에이씨 잘 먹고 잘 살아라 소문만 들었는데 완전히 자국주의 편협적이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평생 예수님 씹으며 살겠죠. 그게 정상 아닐까요? 아니 지금 가난한 여인이 그 정도로 했는데 예수님은요 아예 인종차별에 모욕감을 주는 욕을 하고 지금 가난한 여인을 대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착각하면 안됩니다. 잘 참아 냈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락이라도 먹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옳습니다. 예수님 말이 옳아요. 그렇지만 개들도 부스락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이 대화는요 지금 남은 부스락이를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결 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요 물이 귀하니까 밥을 먹을 때 손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부스락이를 가지고 빵을 잡을 손가락을 이렇게 닦아요. 그 닦은 것을 다시 먹지는 않겠죠. 그 닦은 것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가난한 여인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것 달라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닦아가지고 버리는 거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옳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옳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맞는 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가난한 여인은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신앙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시다가 신앙 생활을 하시다가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신앙과 충돌할 때 없습니까? Now are there any times when your faith clashes with your rationale and with their intellect? 아무리 그래도 저거는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 상식과 안 맞는 거예요.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아요. 뭔가 내 영적 상태와 맞지 않습니다. 말씀은 내가 다 듣고 이해했지만요.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조건을 따지고요. 뭔가 모르게 계산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더 어려진 거예요. 신앙 생활을 내가 잘해 볼라고 하는데 더 힘들어져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옳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뭐가 옳은데요. 지금 예수님 다 틀린 말을 했는데 그런데 가난한 여인은 거기다 대고 옳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서 이거는 좀 틀리고 내 상황과 안 맞고 목사님 내 형편직은 모르고 얘기하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지금 대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금 예수님이 가난한 여인이 보고 믿음이 크다라고 한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로 보면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볼게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have found it all then we'll read it together. Yours Lord is the greatness and the power and the glory and the majesty and the splendor for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is yours. Yours Lord is the kingdom. You are exalted as head over all. Wealth and honor come from you. You are the ruler of all things. In your hands are strength and power to exalt and give strength to all. Amen. Amen. 자 다 죽게 속하였대요.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과거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은요 지금 말을 따진 게 아니에요. 그 주권 앞에 인정한 겁니다.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말을 가지고 따질 형편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하고 하나님이지 않냐. 당신 말하는 것 다 맞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혹시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까? 신앙 생활하다가 부딪히는 거 없습니까? 무의식적인 아멘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주의 손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중직자대회 메시지 다 들으셨습니까? 주제가 전도자의 식주인이라는 주제였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 살릴 전도자들 맞습니까? 어떤 근거로 지금 이걸 믿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믿는데요? 유목사님 말이니까 그냥 믿습니까? 지금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래 나는 미래 살릴 전도인이야 전도자야 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절대 미래가능으로 바꿀 중직자들 맞습니까? 미래 교회와 미래 경제 미래 세상을 살릴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도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 말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 얘기했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행복하시고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미타임 때 가장 좋은 것은요. 이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선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믿음의 자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가난한 여인의 믿음의 본질 두 번째 입니다. 말에 시험 들고 말에 상처받고 말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걸 바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상황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자세를 회복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바라보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칭찬하시는 이런 믿음의 모델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난한 여인의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원을 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